진짜 우아다 우아 아 고마워요 와 열기가 진짜 핫하다 너무 핫하다 좋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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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 우선 또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네 네 저희 인사 드릴게요 둘 셋 Everyone sit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저기 멀리 계시는 분들은 다 보이시나요? 네 좋아요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카리스마 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우아의 우연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민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소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소라입니다 아 정말 아니 저희 올해 첫 대학교 맞아요 맞아요 첫 기대가서에요 네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곡은 가장 최근에 활동을 마쳤던 블러쉬라는 곡인데요 맞아요 pas de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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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게 물어봐요 해보자 해보자 뭐야 많이 들었으세요 여러분 저희 사실 많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실텐데 많은 분이 함께하는 축제는 저희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엄청 놀라고 막 흥분을 내렸는데 진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정말 딱 맞는 분위기 하나 있어요 뭐죠?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요? 어? 오! 맞아 맞춘 분이 있어요 바로 아주 짜릿함을 여러분들에게 상사해드릴 저희 롤루코스터라는 곡인데요 아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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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 MC 선배님께서는 롤루코스터를 계속 외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럼 다음으로 롤루코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즐겨주세요 롤루코스터 즐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노래에 너와 나의 롤루코스터라는 곡이 반복되는데 나와 나의 롤루코스터를 그러면 롤루코스터를 혹시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넌 나의 롤루코스터 넌 나의 롤루코스터 맞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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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어 나가 봅시다 좋아요 호요 그렇다 호요 너무 조정 호요 호요 마요 호요 응 fly